저 녀석은 아메리칸 불프로그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황소개구리입니다. 황소개구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위의 외래 야생동물입니다. 이 녀석은 최대 20cm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녹색을 띄고 있고 등면에는 전체적으로 회색 및 갈색의 반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. 또한 그린프로그와 다르게 등면에 한 쌍의 융기선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아메리칸 불프로그의 서식지는 습지, 연못, 호수, 심지어 강에서까지 관찰되고 있으며 이 녀석들의 먹이는 곤충과 포유류 뿐만 아니라 뱀과 개구리까지 포식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아메리칸 불프로그의 번식 시기는 5월에서 7월 살이며 이 녀석들은 암컷이 호수나 연못 같은 곳에 약 2만 개의 알을 산란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